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냥 나 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네 바퀴가 있다면 세 가지 나머지 바퀴랑 같이 굴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혼자 굴러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바퀴들도 같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같이 굴러가는지를 진단해야 된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바퀴가 만약에 굴러가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바퀴가 혼자 안 굴러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뒤로 굴러가더라도 같이 뒤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에 입각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전체 큰 숲을 보면서 그 숲 속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 자체만을 보는 것보다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견지를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나 혹은 국내 경기나 또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 물가라는 변수 그리고 두 번째 변수 금리라는 변수 그러니까 경기, 물가, 금리라는 변수와 함께 부동산이라는 변수가 같이 변곡점에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아, 글로벌 경제가 정말 변곡점에 놓여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변곡점에 왔는가 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변곡점을 놓고 본다면 23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OECD가 분석한 겁니다. 근데 경기가 바닥을 찢고 24년에 뚜렷한 회복은 아니에요. 매우 완만한 회복이에요. 그러나 23년보다는 24년 경제가 조금은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글로벌 경기가 23년에 바닥을 찢고 24년이 회복되는 국면이다. 그럼 23년 경제는 회복을 앞두고 있는 변곡점이다. OECD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 월드뱅크의 진단입니다. 월드뱅크도 23년 경제가 세계경제 2.1% 24년 경제가 2.4% 그럼 22년 보시면 21년 L자로 꺾여 들어가다가 23년이 바닥이고 24년은 그나마 회복되는 국면이다. 그러면 변곡점 구간이 23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글로벌 경기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 역시 IMF의 경제 전망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자로 꺾여 들어가는 23년, 24년은 경기침체 맞아요. 24년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23년에 이어서 24년 둘 다 안 좋은 경제예요. 그런데 보시면 23년 경제를 종전에는 2.8%로 전망했다가 3.0%로 상향 조정했죠. 상향 조정했다. 이게 뭡니까? 변곡점이라는 거죠. 어느 지점부터?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라는 것은 일단 23년 중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변곡점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죠. 한국 경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꺼져 들어가는 23년 경제는 경기침체 구간이다. 이 경기침체 구간임을 이미 보여주는 1.4% 성장률은 제가 정말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말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안 좋은 경제다. 경기침체 맞다. 이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근데 이게 변곡점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가 유독 안 좋아요. 근데 하반기도 안 좋습니다. 하반기 1.8% 이 성장률은 좋은 경제가 아니에요. 나쁜 경제예요. 그러나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4년까지 연장을 해보면 보시면 23년보다 24년이 다소 좋죠. 근데 23년 상반기가 유독 바닥이고 23년 하반기가 바닥 짓고 회복되는 경로로 가는 변곡점이라는 거죠. 23년 경제가 안 좋고 한국 경제 지독할 만큼 안 좋은 경제 맞아요. 그러나 경기라는 면에서 보면 매우 완만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색한 변곡점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라는 관점 한국 경기라는 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예요. 물가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나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가 뭐였어요? 물가였어요. 근데 그 고물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면 그 경기는 더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잠시만요.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려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보시는 것처럼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제가 늘 PCE를 즉시 분석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PCE를 이렇게 발표를 못했습니다. FMC 회의 직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못 쓰는데 PCE 물가도 또 3.0%로 부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취솟지만 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물건의 가격은 작년에도 7%나 올랐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3%나 올라주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나 높아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6.3% 물가 상승률 기록하고 2.7%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물가 기조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변곡점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것은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죠? 물가라는 관점에서 근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느냐 우리 국내 물가를 전망할 때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그 지표가 뭐예요? 수입물가 지수예요. 수입물가 지수는 진작부터 마이너스 수입물가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겠구나. 물론 2%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변곡점 맞죠? 그죠? 끊임없이 물가 상승률이 치솟던 경제에서 그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 상승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금리의 변곡점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하반기 중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서 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깝게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도 5.5%의 기준금리면 충분히 물가 잡기에 충분한 수준의 기준금리야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하반기에 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만한 한 3대 변수가 있다고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죠. 3대 변수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가 잡힐 거야 라고 안도할 수는 없어요. 마음 놓고 물가 잡혔다 라고 그냥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23년 하반기 중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는 소위 라스트 댄스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기준금리라는 관점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끊임없이 금리 인상 하는 그런 기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23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죠? 끝나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시잖아요. 9월이나 혹은 그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적 통화 정책 이라는 그 스탠스도 역시 바뀌죠? 변곡점이 오는 거죠. 자 그럼 글로벌 경기도 국내 경기도 또 인플레이션도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한국 국내 인플레이션도 변곡점이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도 변곡점이라는 게 맞아요. 한국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작 변곡점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한들 하반기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3.75%가 최종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쨌든 한국의 기준금리도 23년 하반기 에는 그냥 라스트 댄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OECD에서 분석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20년 2021년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완화의 시대였죠. 맞죠? 이 완화의 시대 때 부동산 매매가격이 급격히 치솟았었죠. 그리고 22년 23년 정말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가 유지될 때 부동산 매매가격이 떨어졌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23년 중반부터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는 것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되겠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분명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리의 변곡점도 온 거고요. 또 가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도 질문을 주시지만 부동산 시장에 입각해서 이 변곡점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입각해서 화면을 좀 키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아니 부동산 시장 말이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 높다. 금리 높아요. 금리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 높습니다. 그리고 집값 비싼 거 아니냐. 집값 비쌉니다. 맞아요. 집값 비싸요. 근데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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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천원, 8천원 합니다. 5천원도 비싸고 6천원도 비싸요. 오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요? 잠실아파트 가격 30억? 비쌉니다. 20억은 싼가요? 10억은 싼가요? 10억일 때도 비싸다고 했고요. 20억일 때도 비싸다고 했어요. 30억 지금도 비싸요. 싸다는 게 아닙니다. 비쌉니다.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냐? 떨어질 것이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높은 금리에 미국 집값은 먼저 반등했습니다. 6주째, 7주째 됐습니다. 2020년, 21년에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집값이 올랐어요.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 또, 22년, 23년에 집값이 우리나라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떨어졌어요. 23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집값만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인 거예요. 왜 그걸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적으로 먼저 보셔요. 다른 나라 집값도 한번 보셔요. 반등하는 흐름, 그게 부동산 시장도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3년 경제 지독할 이만큼 어려운 경제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지만 하반기가 변곡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제도 23년 경제 지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반기가 변곡점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도 23년 상반기까지는 지독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어요. 근데 23년 하반기부터는 2%대 물가를 다시 만납니다. 변곡점이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끝나는 23년 하반기 변곡점이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4개의 바퀴가 함께 돌아갑니다. 물론 주식 시장도 함께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도 함께 돌아가죠. 함께 돌아가지만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선행지표예요. 선반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같이 굴러가긴 합니다. 이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얽히고 얽혀있어가지고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다 돌아가는데 부동산이라는 이 톱니바퀴 혼자 안 돌아갈 수 없어요.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돌아간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거시경제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돈의 이동이에요. 돈이 이동한다 말이죠. 어디서? 제로금리일 때 2020년 제로금리일 때 이때 집값이 폭등했죠. 왜? 은행에 돈을 둘 필요가 없어요. 돈을 은행에서 빼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요.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주가도 그래서 치솟는 거예요.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리고 22년, 23년에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에 왔고 긴축의 시대에 놓였을 때 긴축의 시대에 놓였을 때 돈이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치솟는 금리에 돈을 또 다시 은행으로 쏠리잖아요. 은행이 역사상 최대 흑자를 받잖아요. 영업이익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또 은행 저축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동산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가격이 떨어져야 되느냐 올라야 되느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건지 떨어지는지 지금까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망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오를 건지 떨어질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는 시점이 하반기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높은 금리가 새로운 표준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2년에 금리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75%일 때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은 0%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기준금리가 소위 우리의 기준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보다 올라가버리면 높은 금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막 떠나는 거죠. 무서워서.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3.5%가 됐잖아요. 그럼 3.5%의 기준금리가 또 다른 표준이라고 인식해요. 뉴노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없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네? 특히 많은 투자자 혹은 많은 내 집 마련 잠재 소비자라고 할까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부채를 이만큼 짊어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채를 이만큼 짊어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채를 짊어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아도 살 수 있는 사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아직도 높다고 인식할수록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이제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느냐 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또 역시 부채를 짊어지고 매수에 나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서? 은행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글로벌 경기나 한국 경기나 모두 다 변곡점에 놓여 있다. 부동산 시장도 역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